여러분 5, 4, 3, 2, 1 시작됐습니다 화이팅! 가자! 화이팅 가자! 지금 나오는 노래 1번 노래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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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부터는 저쪽에, 이제부터는 나오는 노래 언젠가 그가 언젠가 그가 언젠가 그가 아, 아니구나 아, 언젠가는 거네 방금이 10cm 지나간구나 저는 제발 김세호 씨를 말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눈 빠지면서 어머나 보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 노래방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소찬이 씨와 김병호 씨는 거의 노래방이 생길 때부터 같이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 저희 세대에 80년대 마라생겼기 때문에 둘이 같이 데뷔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4년도에 그때는 이렇게 반주가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옆방도 똑같은 노래 다 서 남자는 서시 여자는 못 보라 맞아요 맞아요 서시 네, 서시는 다 불러났어요 애가 주행이죠 지금처럼 노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대박 친 게 뭐냐면요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반주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누가 피아노라든지 기타를 쳐주기 전에는 반주에 맞춰서 노래 연습하기가 힘든데 네 거기에 그게 있었던 거죠 노래 연습하기가 네 그러니까 한 번 가면 한 만 원 정도 바꿔가지고 내면서 한 곡씩 계속 불렀다고 거기 노래 연습 많이 하셨겠네요 처음에 꽤 많이 했죠 아니 저는 아까 소찬이 씨가 있잖아요 보랏빛 향기 소찬이 씨가 부르는 보랏빛 향기가 상당히 진짜 아니 상상도 안 간다 아니 저도 그때는 목소리가 되게 가늘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락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목소리가 가늘어서 그때는 꽤 잘 어울렸어요 아니 조금만 보랏빛 그래먹기 한번 좀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길을 맞춰있는 여기 아름다운 길을 맞춰요 여기 손찬이 씨 여기 여기 쭉 봐주세요 편하게 그대 너에게 그대 너에게 상으론 내게 춤 춤 천천히 천천히 영훈 씨 그대 나 형님 영훈 씨 여기 나오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좋다 근데 앞에는 정말 이쁘게 불렀는데 그대 나에게서 나가 나오네 아 나오네 김경훈 씨도 하나 부르셔 뭐 아니 김경훈 씨도 뭐 좀 애창곡이 좀 있어요 그래요 한번 그 당시도 부르셔 그 당시에 뭐? 지금 거기 가세요? 거기 가세요? 거기 가세요? 머릿속에 온통 퇴근 밖에 없어요 김경훈 씨 그게 아니라 갑자기 하실게요 연우에 여전히 안 나온지 아 그래 그대로 아 이거는 명곡이죠 이거 명곡이지 처음에는 호잠아닌 게 평안했지 자유로운 팬이 두 손 떼고 시간들 하지만 나는 여기 이런 아침 오잔 두 눈을 뜰땐 내 곁에 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면 와우와우 와우와우 난 보이는 눈물이 하지도 안 했단 말이에요. 러브 변한 건 없니 날 웃게 했던 예 저 그만큼은 여전히 무만하게 보이게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은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은 지나코라 좀 약하며 사랑 지나코라 좀 약하며 사랑 널 만나랄 때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 한 게 웃기네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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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감미롭게 분위기 다 잡아갔더니 옛날에는 멋있었는데 이제 웃겨. 노래 개미는 처음으로 해. 아니 그럼 곡 올라간다. 마이냐를 해 주니까 이 방송에 나가면 더 그러겠다 이제. 전영수가 이분을 따라하는데 이분이 전영수 근데 요즘에 제가 그런다니까요.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전영수를 따라하는 기분이 너무 잘 어울려요. 시스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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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10cm. 10cm. 아 10cm. 아 10cm. 10cm 하고 다 다른데. 아 10cm잖아요. 10cm가 지금. 아니 근데 나도 간절히 다 봐요. 시스타로 봐 어떻게 돼요? 사랑해요 나오는데 사랑했지만 이제. 자 여러분 이제 한 번 또 노래방을 살펴보고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소유 씨하고 유정 씨. 도유 씨 노래를 한 번 불러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 혼자 가 stake 된 사람이 방금 이EER hánt. 없었어. 근데. 저거 저거 나다? 아니. 그런데.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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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어디? 근데. 네. 저거 저거 나다? 콜미나. 콜미나? 콜미나. 콜미나하고 미우우인데? 가운데 or2요? 콜민아! 콜민아하고 미흡인데? 콜민아! 콜민아하고 미흡인데?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저거, 저거, 저거 지금 나온 거야? 왜 또 치우셨어요? 어? 이거 되게 아니야? 아... 대박이다 나도 바뀌었어 지웠어, 지웠어 지웠어, 지웠어 아니요, 혹시 예약했을 수도 있어요 아, 예약인가? 자, 일단 2번 잠깐 들어볼게요 저 분들도 아무까지만 아, 소희 씨 얘기처럼 이걸 예약한 걸 수도 있어요 아, 이동의 담에 트였어 할머니다 지금 분명히요 근데 분명히 티얼스를 봤습니다 저희들이죠 2번 방에서 예약한 거 아닌가 지금 예약한 거 아닌가 예약한 거 아닌가 야, 지금 시작한 지 15분 됐어 야, 티얼스가 발언한 거 지금 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저... 티얼스! 티얼스! 1번 봐, 1번 봐, 1번 봐 1번 봐, 1번 봐 1번 봐, 1번 봐 1번 봐, 1번 봐 시작해야 돼, 시작해야 돼 야, 눈물 빠졌어 야, 눈물 빠졌어 야, 좋겠다 야, 좋겠다 야, 이거 봐봐 아, 이거 봐봐 15분 말이야 15분 말에 끝났어 15분 말 끝났어 막, 티얼스는 부른 일이 지속된 게 힘든 거 나왔어 대박이다, 이거 아니, 왜냐면 이번 방에서는 별로 했잖아 아, 이거 봐봐 아, 이거 봐봐 아, 이거 봐봐 끄는 건 아웃이에요 특히 지금 끄는 아웃이에요 가기 전에 끄는 아웃이에요 남자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야, 끊을 수 있어, 끊을 수 있어, 끊을 수 있어 끊을 수 있어요 야, 끊으면 대박인데, 이거? 만약에 가기 전에 끊으면 끝이에요 안 올라가면 꺼버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지금, 지금 한 번만 아버지 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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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니, 스탠드 잠시만 멍밤이 에라니, 스탠드 잠시만 멍밤이 미친데 앉았어 너네 너 너 시기야, 뭐해 시기야, 뭐야 넌 나를 찾지마 1, 2, 3, 4 2, 3, 4 4 4 4 5 4 5 I want to pick me up I want to play I want to pick you up I want to pick you up I want you